예, 이수입니다. 예, 예, 예. 어떤 것보다 일반 백보다요? 조금은 그게, 그거는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아, 그게 길이가 1m 한 20대고요. 두께가 한 40대거든요. 어디 아프세요? 몸살이요? 아이고, 예. 아 지금 시합당이 와있어요? 네 시합당이에요 제가 그럼 보고 한번 더 보내줄게요 월요일날 제가 보내야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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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는 안 되죠, 눈만이네 예 예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죠 정말 그나마 그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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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제2회전 제2회전 으... 음... 안 날라... 아니... 다 싼 데로 수준을 못먹고 목만 사다가니까 목만 끼고 다 그래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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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하나도 안 될게 아... 내가 하나도 안 될게 아, 그렇지. 그치. 그치. 아, 이거. 아, 이거. 브레이크. 아, 이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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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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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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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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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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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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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기는 김주희 선수가 치회 17초반의 TKO로 승리하십니다 김주희 이 어젭 새롭게 두 번째 세계체회에는 김주희 선수에게 WBAC spect custody 신 김병zi 대표님 진 CEO 윤정석 김주희 미 선수는 2017년 8월 24일 대한민국 선수팀에서 개최된 WB의 세계 콘텐츠 가이드 브라우스의 타이틀를 내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챔피언이 오랜 대왕 2018년 8월 3일 세계 콘텐츠에서 개최된 WB의 세계 콘텐츠 한국북연의 엘란 포용 부회장께서 챔피언델트를 신영석 회장과 함께 취해 주겠습니다 원대회 대회장이신 주식회사 트로피 프로모션 고고뽕춘 부회장께서 승리의 트로피를 취해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